신라 문모왕의 업적을 알아봅니다.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매소성 기벌포전투에서 이겨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676면 3국을 통일합니다. 무석사를 청관합니다. 달류에서 무가 술래잡기를 합니다. 문무왕 고구마가 젤려져 연기가 납니다.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닭이 소리를 칩니다. 목이 메어서 포기합니다. 나당전쟁 승리 매소성 기벌포 구름이 3개에 모입니다. 삼국통일 676면 단풍잎이 부석거리입니다. 부석사 창건 5대원 5대원 3대원 5대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고구려를 멸망시킵니다. 뇌소성 기벌포전트에서 이겨 나당전쟁을 승리로 이끕니다. 675면 한국을 통일합니다. 부석사를 참관합니다.